지금 이랑 산책주 와서 집에 습배송이 도착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 습배송이 도착했다 하이엠 저번 영상 댓글을 보는데 한 얘들이 반모로 영상 찍어줄 수 있겠냐고 댓글을 남긴 거야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반모사 카메라랑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입 좀 해줘 갑자기 닭볶음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닭볶음탕 레시피를 운 날이 찾아봤는데 나한테 딱 걸린 레시피 신방골주부님의 닭볶음탕 한글 레시피 2020년 버전 리뉴얼 신방골주부 이 영상이거든 오늘은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려고 해 마트에서 주문한 닭볶음탕용 닭 한 팩에 800g짜리인데 레시피에는 닭고기를 750g 넣으셨더라고 그러면서도 얼추 맞아가지고 이거 한 팩 다 넣으면 될 것 같거든 닭고기를 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 물부터 한 방아지 끓여줄게 저번 숲에서 주문할 때 산 양파인데 이게 뷔페가 됐어 이러면 버릴게 그냥 탁탁탁탁 잘라줄게 탁탁탁 탁탁탁 탁탁 탁탁 여기가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잘못 잘랐다 다 잘랐고요, 손질한 채소는 그냥 여기다가 싹 다 모아줄게. 내가 썰고 싶었던 느낌은 짜장면 시키면 오늘 깍둑썰기한 그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잘렸다. 그리고 이제 감자 썰어줄게. 진짜 오랜만에 감자도 샀거든? 닭볶음탕 해먹으려고? 내가 감자를 잘 안 먹는 이유. 이거 흙 다 씻어야 되고 껍질 벗기는 게 너무 귀찮아서 감자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아무튼 이거 손질을 좀 하고 올게. 이제 끓는 물에 닭고기 넣고 2분 동안 데쳐줄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진간장 4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반. 맛술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고추장 1.5스푼 넣으라고 하거든? 대충 이 정도? 그리고 고추 조금 넣으면 되는데 고추. 닭볶음탕 양념장 완성. 고추장 1숟가락. 되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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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불에서 10분 동안 끓여줄게 상당히 성이 많이 갔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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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저건 강한 닭볶음탕 완성 닭볶음탕 완성 닭볶음탕 거의 레시피대로 95% 유사하게 만들어봤는데 마지막에 꿀 한 숟가락 넣는게 좀 내키지가 않는거예요 짠맛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올리고당 한 숟가락 넣으면 매운맛을 좀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넣을까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넣었거든 그런 그런지 맵지가 않다 나는 진짜 매콤하고 짠거 좋아해서 내한테 내 기준 좀 싱거운 느낌? 그래도 맛은 있어요 맛있긴 하거든 그냥 내가 좀 아쉬울 뿐이지 여기 앉으면 되겠죠? BTS 미트 전수야 음악방송 엠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처럼 갈아가지고 12년 3 12년 5 10월 2023년이니까 TV 집 스컷을 2분 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많이 기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박약값 3개 단위로 5% 할인해 주더라고 3만원 이상인가? 무료배송 금액이 있어가지고 무료배송 금액도 채울 겸 해가지고 여섯 개를 샀어 쿠팡에서 5,900원에 팔다가 갑자기 7,2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금액을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5,000원대로 떨어지는 사야지 하고 계속 간보고 있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세고수? 4,400원에서 할인 받아가지고 60개 쟁였다 지금 알바 가야 돼가지고 2개 싸가지고 가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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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사용 희생하네요 친구랑 정말 멋진 노래야? 정말 멋진 노래야? 20점 이상합니다 20점 이상합니다 30점 이상합니다 너무 높다 스토리와의 마지막 스토리와의 마지막 스토리가 50대 50입니다 시작! 박채타다 끝내네 나 생겨 없노 쟤네 둘 다 몸이 만들었더라 아이씨 아이씨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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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번에 구입한 종가집 김치 3종 세트로는 내 최애 김치 전라도 포기김치 3.3kg짜리 짜잔 한 봉지랑 열무김치 900g 총각김치 900g 이렇게 다해서 3만 4만원 안되게 3만원 후반대에 구입했단 말이야 열무김치랑 총각김치는 조금 익어야지 맛있고 전라도 포기김치는 바로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전라도 김치부터 좀 잘라가지고 닭볶음탕 어제 만들고 남은 거랑 같이 좀 먹으려고 닭볶음탕 닭볶음탕 남아있는 거 다 털어봤고 그리고 종가집 전라도 김치 방금 자른 거 카메라로 영상 찍는데 입에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암튼 나는 이제 아침을 먹어보겠어 친구들이 드라마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 두 번째 패드 한국의 전국 황금패드 두 번째 패드 우리 가족들 보내세요 네 다음번에 한국의 전국 황금패드 모여진 한국의 전국 황금패드 한국의 전국 황금패드 한국의 전국 황금패스 그래서 작성 네이버 고춧가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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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얘들이가 카페 와가지고 선물 주고 갔어요 대박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방금 설거지를 하려고 손풍을 이렇게 탁 짰는데 진짜 한 바가지가 왼쪽 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흙물물로 눈을 씻었는데 지금 왼쪽 눈이 너무 뻑뻑해 인공눈물을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고 응급실에 갈까 고민을 했는데 열가 아닌데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안과 하나 한번 가보려고 저녁에 영상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내 눈깔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집에서 쉬려고 위쪽을 보면 눈이 엄청 땡기면서 너무 놀라서 지식이네 쳐봤는데 락스가 아닌 이상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괜찮아진 상태 아까 진짜 겁나 시끄럽거든 눈 잘 못 떼는 줄 알고 눈을 내가 좀 이상하게 뜨더라도 이해해줘 아까 카페에서 애들이 만났다고 했잖아 애들이 선물을 준 거야 항상 얘기하는데 카페에 날 보러 일부러 찾아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선물 검진 진짜 소름 돋는 게 이거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최애컵이란 말이야 이걸 내가 며칠 전에 깨먹었어 멀쩡해 보이잖아 거기 안 오고 금이 가가지고 이제 물컵으로 누군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넣어가지고 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최애컵이 깨져서 상심이 컸는데 얘들과 컵을 선물해 준 거지 너무 놀랬잖아 눈이 똑바로 뜨면 좀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해해줘 아무튼 언박싱 해 볼게 너무 귀엽다 요리컵이구나 짜잔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져 있거든 커피 마실 때 투명컵에 담아 예쁘잖아 투명한 유리컵이 하나 쓰면 좋겠다 했는데 바닐라 라떼컵으로 당첨 인증샷도 찍었지롱 설거지 해가지고 오늘 바로 개시할 거예요 동네 안가를 좀 찾아 놔야겠네 괜히 설거지 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눈만 지금 삐꼬대고 내일 아침에 안가를 가겠어 아 맞다 내일 콘서트 티켓팅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레인이란 밴드거든 어떤 노래로 이제 입덕을 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을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티켓팅 성공해가지고 걔네 내 안 콘서트도 갔어 콘서트 갔는데 라이브 진짜 개짱 잘하는 거야 콘서트 이런 거 나랑 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막 떼창하고 춤추고 막 그러고 왔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내년에 내 안을 또 하겠다 코리아 사랑한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아 내년은 내 안 콘서트도 와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팬데믹 이후에 첫 내 안 콘서트거든 그 사이에 애니 팬들도 더 많아졌을 거 같고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막 이런 거 많이 위축돼 있었잖아 뭔가 내일 피켓팅이 예상이 되는 거야 그 19년도 내 안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똥순인데도 좀 쉽게 성공했었단 말이야 내일 광탈할 거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배고파서 불닭길이는 좀 오늘 저녁은 불닭볶음면을 종갓집 전라도 김치 완전 맛있겠다 순정불닭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지금 일에 침이 막 고이는데 얼른 먹어볼게 물 버리기 귀찮아서 그냥 졸였단 말이야 그래서 겁나 매울 거 같아 김샷 찍고 음 누가 보면서 먹을 거거든 청당국 재고 꽃보다 남자 항속자들의 개고를 잇는 오글오글오글한 새해 드라마가 시작해가지고 나 이런 학원물 좋아해서 만만에 도파민이 도는 거야 청당국 재고 보면서 저녁 먹을려고 됐어 우리 작게 음 무릎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이제 무릎 한번 쭉 펴봅니다 정수리가 바닥과 가까워진다고 상상하며 예쁜 산모양 만들어봅니다.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걸어옵니다. 자 이제 왼발 끝. 자 시선 바닥. 가능하면 발가락까지 바닥으로 꾸욱. 숨 마시고. 네. 햇반. 24개. 쟁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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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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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플러싱 캔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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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루 마요네즈 영상 편집을 시작해보려고 파일 옮기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Wooo 흑 advertising 깻잎 매우 잘 어울려요 비주얼 양념에 Tip 청양고추가려 모든게 되어서 반찬을 많이 넣어주고 반찬을 가득 넣어주세요. 오늘 아침은 꼼친 레시피로 만든 또띠아 또띠아 만들고 남은 토마토 설탕 쳐가지고 갖고 왔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은 챙겨 먹는다. 오늘 레인이 내한 콘서트 티켓팅 하는 날이여가지고 부랴부랴 티켓팅 꿀팁을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똥손이 할 수 있을까? 티켓팅이 12시에 시작되는데 내 똥손으로 시도를 해보고 티켓팅이 실패하면은 중고나라에서라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가보려고 하거든? 일단 예스24 비밀번호부터 찾아야겠다 레이버 꿀팁을 좀 찾아봤더니 티켓팅도 이제 결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싹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결제수단은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빨리 결제를 마치면 좋은데 레인이 콘서트가 무통장 입금이 안 돼가지고 카드 결제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겠던 걸로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못하겠지? 결제하기 누르니까 로딩이 걸려가지고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라 망했노 망했노 아 네이버도 이러고 있네 네이버페이터 포인트 충전해놓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바로 결제해가지고 끝내기 일단 나의 계획은 그렇고 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아 오늘 점심은 배달 김치찌개 남은 거 그리고 미채미랑 오늘 아침에 언박싱한 햇반 좀 이따가 메인이 콘서트 열려가지고 밥 먹다가 티켓팅을 해야 될 것 같다. 티켓팅 9분전 빨리 예스이사 로그인을 좀 해놓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시계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이버 시계 켜놨고 스탠딩을 하고 싶긴 한데 내 체력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정석으로 가로. 오, 끝나났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D구요. 이쪽 자리. 56분 45초를 지나가고 있어. 57분 32초. 날짜 선택하고 시간 선택하고 다단. 59분 10초. 8, 9, 10, 1, 2, 3, 4, 5, 6, 6, 7, 8, 9, 10. 풀렸어요. 돌려줘. 나 돌려줘. 이게 맞아? 아 진짜 개똥손이네. 손도 없어. 무슨 놀이야. 대박. 성공함. 땀나가지고 카메라 끌고. 자석에 질척거렸는데. 구석탱이 자리 하나가 결제가 돼가지고. 껄떨결에 자리 하나쯤. 다시 밥 먹어야지. 밥 먹다가 티켓팅할 시간도 해서 그거 한 거였거든. 티켓팅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마저 먹을게. 아쉬운데. 나리가 안 좋아가지고. 알바바일 준비를 해보겠어. 출근하기 전에 소름이 판책을 좀 시키고 출근하려고. 머리가 젖어서 너무 느끼한데. 아무튼 화장을 왜 하냐. 요새 카페에 얘들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지. 얘들이들한테 잘 보려고 단장을 하고 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입과 주변으로. 좁쌀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짜증이 나네. 승리할 때 다 돼서 그런지. 뭔지. 아무튼. 뒤집어졌어. 내가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에서 빈을 샀단 말이야. 영감의 원천. 힌터레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꽂을 수 있을까. 찾아봤거든. 귀에 가깝게 꽂는 것보다. 정수리에 가깝게. 이렇게 많이 꽂더라고. 나도 해본다. 안쪽에 다 꽂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꼼없이. 바짝 꽂는 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해봤지. 나는 되게 튈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게 막 큼직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안 튀어. 내가 하니 좀 난잡한 느낌. 약간 현타가 오네. 신호티 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많이 누래가지고. 삶아야 되나? 삶으면 다 쪼글쪼글해질 것 같은데. 이 누림때를 어떻게 빼야나. 쩝. 수름. 수름. 일로와. 내려와. 내려와. 하하하하 바꿔야지 발 발 주세요 발바다 올게 다행히 다리를 마치 다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게더움 진짜 오늘 저녁은 불닭볶음면 플러스 짜파게티 종가집 전라도 김치 배고파서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먹을게 수릉이랑 산책 컵도 이렇게 수릉! 배운 데 가는 중에 수릉 부르지 말까 수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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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맛집 추천 수릉 수릉 바다과 바로 앞에 있죠 수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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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육볶음, 쌍추, 된장, 햇빵. 열심히 들락거렸던 수사 현장에 발길이 갔죠? 왜 이렇게 해보니? 약간 기사식당 돼지 불빛 느낌? 진짜 쫄쫄쫄하고 매콤해서 존맛이네. 대박.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미치는 내가 체해가지고 먹는 족족 다토했단 말이야. 천천히 음미하면서 뭐가 별려고. 며칠 뒤 교도소에서 담배를 거래하는 담배를 목격한 현수. 몇 가지 하는지 몰랐어요. 휴대폰, 담배, 뽕. 이 세 가지만 더 찾아내. 제가 어떻게 해? 제 변명이 적고 있잖아. 열을 죽였구나. 잠시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빨리 결정하시죠. 10분 후에 기자들 만날 거라. 틀면서 저격 넣는 걸로. 억지로 합의를 보게 된 안검사님. 자존심이 스크린치까지 당하고. 어휴 또 고구마 200개를 시전하는 현수. 사인해. 지금부터 내가. 밥 먹고 설거지한다고 또 세제 짰는데 또 이렇게 다 튀었다. 이 씨. 얘네는 잘 묻어주도록 할게. 호상이다 호상. 실패와 미 близ지 않겠습니까? ol wire lira 여자 일히 하나 영웅 온 눈 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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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봐봐. 소름. 자르면 돼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너 종료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종료가 안 됐지? 내가 정리를 했는데. 아, 그래 왜 이렇게 잘라주면 돼? 손이 괜찮아. 됐어. 됐어. 아, 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왔거든? 아니 근데 내가 씻는 거를 찍는다고 화장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씻고 있는데 내 쪽으로 카메라가 중심으로 있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카메라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내 손목에 카메라가 이렇게 탁 떨어졌거든? 근데 내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여가지고 꽤 무겁고 크단 말이야. 맨즈에 손목을 완전 찍혔는데 손목이 좀 약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하오.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이랑 허니 마스크를 섞어가지고 팩하고 잘 어울려. 귀찮으니까 내 얼굴에다가 짜가지고 섞을게. 나 이번에 너무 재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내가 사실 눈을 모르게 다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도 새도 모르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몇 군데에서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도 봤거든? 난 그래서 면접을 봐가지고 내가 거의 붙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때까지 면접 보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가지고 당연히 내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서 하반기 플랜을 다 짜 놨단 말이야. 카페 그만두고 입사하기 전에 여행 한 번 갔다 오고 일 시작하면 되겠다 했는데 다 광탈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린 거지. 멘탈이 나간 거야. 많이 침을 했거든? 이런 거 티내는 걸 안 좋아해서 안 낸다고 했는데 계속 좀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내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계속 지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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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 취업에도 문제가 있고 쇼핑을 하는 것도 계속 일이 터지고 해가지고 멘탈이 온전치 못한 거야. 계속 떨어지니까 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취준하는 거를 잠깐 쉬기로 했다. 나 자신이 지금 좀 많이 너덜너덜한 상태라서 내 멘탈부터 잡아야지 될 거 같아서 다시 나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입사하고 다 정리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 다시 일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안 좋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이 또 반모잖아. 진짜 친구들한테 고민 이야기 하듯이 편하게 조금 가볍게 털어놔 본다. 애들이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고 나한테 큰 위로가 되고 있거든. 내 영상 보는 동안 재미를 떠나서 편안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봐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당분간은 좀 취업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좀 힘들었거든. 쉬면서 나를 좀 돌보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취준을 하던 플랜 B를 준비하든지 해봐야겠다. 시간 다 돼가지고 지우러 가야겠다. 이번 반모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내 브이로그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내가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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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